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6일이 사전투표일이었고 4월 10일이 본투표 선거일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난 시점이 지금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 날 이제 거의 4월 10일 총선의 전모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득표수 조작이 일어났는가 이 문제는 거의 다 밝혀진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제야 h님께서 수행하신 총선전수조사 총선전수조사를 여러분께서 오늘 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총선전수조사는 전국의 3천여 개의 은면동 250여 개의 그런 지역구 선거구에 관한 전부 다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총선전수조사 공개를 보시게 되면 얼마만큼 이렇게 선거를 만지 온 사람들이 4월 10일 총선을 전국에서 골고루 얼마나 야무지게 득표수를 조작해 왔는지 특히 이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어떻게 해왔는지 당일 투표 득표수 조작은 아직 가설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총선전수조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제야 전문가가 별도로 수행하는 전국의 권역별로 표를 얼마나 이동시켰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이렇게 들으셨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사전투표장을 방문하는 사람 몇 사람당 한 장의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강조한 바와 같이 4월 10일 총선에서는 서울 권역에서는 일률적으로 사전투표장에 오는 세 사람당 한 표 4분의 1이 선관위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4분의 1이 가짜 표인 거죠.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고 경기도는 전체는 다 4장당 한 장 일부 지역에서 3장당 한 장 4장당 한 장이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4장당 한 장이니까 5분의 1이 이제 위조투표지 유령투표지가 투입된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전국적으로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 가지고 거의 전모는 다 이제 부분적으로 밝혀졌던 것이 다 하나의 을괴로 완성본으로 4월 10일 총선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제야 h 제야 k님 제야 전문가님 또 장영우 대표 이러신 분들이 계속해서 관련된 분석을 해 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언제 하는지 얼마나 훔쳤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다 파악을 한 겁니다. 그 결과물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4월 5일과 6일에 참관인으로 참석했던 분들이 사전투표에서 모니터상에 떠오르는 발표 사전투표자 수하고 본인이 실제 계수한 카운팅한 사전투표 수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아주 더 대규모의 과감한 그런 조작선거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폄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든 세상 이래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실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온 4년간의 노력 때문에 이번에 총선 전모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저는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엄청난 조작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을 약 7.68% 조작하는 그런 선거 그리고 위조 사전투표율을 약 3만 8,068표 정도를 투입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윤 대통령이 뭉개는 걸 보고 그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대통령께서 선거부정 세력들에게 완전 항복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통령이 어떤 경우라도 선거부정 문제를 밝힐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난 2023년도 10월 10일 15일 사이에 그런 방송을 여러 번 내보냈습니다. 어제 여러분께서는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셨습니다마는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은 나라를 선거부정 세력에게 그냥 넘겨버린 거죠. 국민들을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지나치게 과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쟤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선거부정 세력에게 완전 항복한 일이고 어제 발언을 보고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그냥 넘겨버린 것이다. 선거부정 세력들의 수화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냥 팔아넘겨버린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 겁니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민도가 높아서 그런지 민도가 낮아서 그런지 별로 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일들이 계속되게 되면 윤 대통령은 그냥 식물정권의 수장이 되는 겁니다. 저쪽에서 좀 봐주면 3년 인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이고 또 봐주지 않으면 그냥 중간에 끌어내릴 수도 있겠죠. 이제 참 딱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죽어봐야 죽는 거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무튼 간에 대통령이 완전히 책물을 포기한 포기하기로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재천명한 사건이 바로 어제 발언이다. 딱 무시하지 않습니까 난 몰라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더 이상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런 방송을 좀 더 정상화해 가지고 1부에서는 공직선거 문제나 이런 시사 문제를 다루고 또 2부에서는 좀 다양한 주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의 훈수 그리고 또 은퇴하신 이후에 자산관리 이런 문제를 함께 다루고 또 지금 한참 이제 언론상에서 자주 떠오르는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나 또 여러분들 뭐 태블릿 PC나 이런 휴대하는 그런 일종의 전자기기에 AI 반도체가 여러분들 심어져 가지고 클라우드라든지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색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이런 AI와 관련된 그런 대화형 그런 AI 생성형 AI 모델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함께 다루고 가장 지금 뜨거운 시장인 이 AI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마하 1이라는 그런 아주 대단한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내용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